짜파게티 계란 마사지 미니냄새우 소스맛 옴 매운 굳굳굳굳굳굳굳 너무 맛있어요 바삭 다리 정말 맛있어요 치즈의 맛은 작동안에 점점 스멜에 찍으러 가고있어요 치즈의 맛은 사과맛이 너무 좋아요 단무웃은 한입에 입에 찍어서 치즈의 맛은 치즈의 맛은 치즈의 맛은 치즈의 맛은 치즈의 맛은 마지막으로 먹으러 왔어요 마지막으로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왔어요 이 식감은 제가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